SNS 스타시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팔로우 했는데 지금 팔로우하는 분이 많으시죠? 몇 명인가요? 저는 카카오 스토리까지 다 합쳐서 한 10일만 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오늘은 하이킹 에반젤리스트 김선주님을 모시고 등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하이킹 에반젤리스트 김선주라고 합니다. 이름 되게 특이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특이한 이름 좋아하셔서 따로 이렇게 섬자를 받아서 지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 더 보기 위해서 많이 봐요. 나쁠 때도 잊지 않나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은 나쁜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태어날 때부터 유명인에 맞는 이름인가요? 하이킹 에반젤리스트라고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했어요. 에반젤리스트는 직역을 하면 전도사라는 뜻이 되는데요. 에반젤리스트가 IT 테크 분야에서 쓰는 포지션 용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플사에서 만들었고요. 역할은 대내외의 스피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회사에서 만드는 서비스나 프로덕트 이런 것들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잘 알리는 특히나 가치적으로 어떤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에반젤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등산과 인연을 맺은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특별히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등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기록을 했는데요. 정확히 6년 9개월 지났고 새로운 해색 때문에 7년에 접어들었어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직장 생활 중에 만났던 한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하셨어요. 등산해 보지 않겠니?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체력이 좋아지면 멘탈이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뜻을 전혀 이해를 못했고 하지만 뭔가 그 말에 좀 끌려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여기까지가 됐어요. 기억하죠. 2014년 11월 말일 아차산 산행을 아침 8시에 만나서 첫 번째 산은 아차산이었군요. 네. 아차산 갔습니다. 지금은 이게 직업이신 거죠? 네. 직업으로 만들려고 했죠. 아. 그럼 저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처음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IT, 미디어 쪽에서 쭉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11년 차? 네. 오래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차산에 간다고 다들 이 직업을 가지게 되진 않잖아요. 네. 네. 뭔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 등산을 시작했을 무렵에 제가 너무너무 힘든 직장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무기력함이 극에 달해서 정말 해도 해도 안 되고 너무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주말에 하이킹을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하이킹 한 번으로 일주일을 좀 버티는 힘이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너무 즐거웠나 봐요. 네. 그래서 2년 동안은 그렇게 매주 한 번씩 산행하는 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과 마음 다 좀 건강해지는 걸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확실히 신체적으로는 근육이 생기면서 너무 건강해졌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하루하루 일상이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아 체력이 좋아지면 멘탈이 좋아진다는 게 이 얘기였구나. 그때 좀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 조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자연이 등산이 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가 왜 편안함을 주는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한 것들이 몇몇 생기기 시작을 했고 아 이건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다라고 제가 봐서 내가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에반젤리스트라는 타이틀을 부여해서 이제 산행의 가치를 이야기하자라고 마음 먹게 된 거죠.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직업을 만든 특이한 게 있으시네요. 그때 그 발견이 뭔지가 좀 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연 안에 들어가며 방송 촬영에서 같이 나오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자연과 있을 때 외롭지 않고 위로를 받고 힘이 되어준다고 실제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확히 왜 그런지는 저도 정말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자연에서 이제 위로를 확실히 마음 쪽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걸 정확히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아 네. 저도 근데 상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얼마 전에 등산 좋아하는 선배한테 들었는데 어떤 산에 가면은 1개월치 위로 어떤 산에 가면은 1주일을 버틸 수 있는 위로 이런 걸 받게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피톤치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몸에서 그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마음의 안정을 이제 유지하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데 피톤치드가 이 세로토닌의 그 회성화를 도와요. 그냥 마냥 기분 탓이 아니라 숲속에 들어가면 실제로도 그런 자극들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안정을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산에 오르면서 가장 좋은 점 어떤 거였을까요? 아 뭐 많아서 어떤 것도 말씀드렸을지 아 그거네요. 가장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게 기본적으로 가면 지나가야 내려올 수 있는 게 산이잖아요. 그렇죠. 등산이라는 게 또 그런 거고 운동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쓰는 시간이 나도 모르게 길 수밖에 없어지는 것들 내 선택에 의해서 30분하고 20분 물론 그렇게 가능하긴 하지만 한 번 갔다 와야만 이거는 끝나는 게 사실은 좀 기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을 쓰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몸을 쓰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저 전 회사에서 선배님이 저한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주말에 피리 몸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미스터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정말 맞고요. 몸을 많이 써야 사실 뇌의 어떤 회사가도 돕고 집행 능력이 좋아진다고 들었어요.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장점이 기타 다른 운동들은 어떤 동작을 해야 돼요. 자전거와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거나 동작을 배워서 그걸 따라 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고충일 수 있잖아요. 근데 등산은 다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운동 효과는 같이 얻을 수 있어요. 너무 좋죠. 등산 에반젤리스트의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배낭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한 20리터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배낭이고요. 보통 그냥 평균 한 5시간 이하 하루 산행할 때 매는 배낭이에요. 지금 그리고 배낭은 굉장히 들어오시면 굉장히 배낭 자체가 되게 가벼워요. 그러네요. 실제 등산하실 때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겨울 시즌이라서 제가 조금 주요하게 챙기는 것들 이거는 이제 재킷인데 완벽한 등산복이에요. 그래서 체온 조절, 바람 막아주고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하지만 보시면 굉장히 좀 두껍진 않거든요. 네,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옷을 하나만 입는 건 아니고 안에 여러 겹 입은 다음에 아우터로 입으면 아주 효율적이라서 이 옷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씩 꼭 넣어가고요. 넙버터류 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얘는 이제 피스타치오로 만든 버터인데 이렇게 견과류를 이렇게 쨈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은 먹기에도 편하고요. 그냥 두 숟가락 퍼서 먹어도 돼요. 네. 아니면 크래커랑 먹어도 되고 과일을 사가신 과일이랑 먹어도 돼요. 따로 이거는 파우치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효율적인 음식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에너지젤들 아우 이건 정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먹는 것들인데요. 아니 젤이고 먹으면 에너지가 나는 네네네. 부스터 같은 소음 봤을 때 그래서 일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 쭉 짜서 먹고 그냥 가는 거죠.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편해요. 이게 일반 이런 매장에서는 진짜 많이 안 팔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다 편히 구하실 수 있어요. 에너지젤이 있고 이런 기본 장갑 겨울에는 필수겠네요.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추운 겨울날 시 아이폰 휴대폰들이 보통 배터리가 빨리 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상황에서 이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배터리도 챙기는 편이고요.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는 그냥 일반 비닐에 쓸 때도 있고 계속 재활용 가능한 그런 트러쉬백을 아예 사용할 때도 있는데 갈 때마다 쓰레기 3개 줍자. 그 캠페인 혼자 조초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버리신 거 아니어도 3개씩으로 안 버리죠. 네.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도 시키는 거죠. 쓰레기 3개만 줘. 네네. 네. 근데 쓰레기 3개만 줍지 않아요. 더 많이 줍게 돼요. 그만큼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질비해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내가 먹은 음식을 처리하기에도 좋고 쓰레기 버릴 때 주워서 버리기도 좋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에어팟이 나오기 전에는 헤드폰도 챙겨간 적도 있고 이어폰으로 챙겨간 적이 있는데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쉴 때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좀 다른 세계에 갔다 와요. 음악 들으실 때 저처럼 쉴 때 음악 듣는 건 괜찮은데 이어폰을 끼입고 움직이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혹여라도 낙석이 있을 때 소리도 듣고 해서 피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간단합니다. 이렇게 조촐하게 당해상에 할 때는 보통 이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옷까지 더 날씨 따라서 추가한다거나 뭐 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음식 하나 더 넣어서 가는 뭐 이 정도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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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